두 변수를 사용한 이퀘이전에 대한 솔루션을 컴플릿하기 영어 쪽 뒤에서 해석하면 딱 되는데 맞죠? 학교가 오고 있는 데 있잖아 선생님이 한 시간 늦게 마쳤거든 한 시간이나 늦게 마쳤거든 많이 늦게 마쳤네 그래가지고 집 가고 있는데 아주 한국어가 기억이 안 난다 아주 고달픈 목소리로 우는 고양이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딱 봐보니까 저번에 주차장 있잖아 딱 한 칵만 쇠블럭이 돼 있었거든 규정에서 한 칵만 쇠블럭 그쪽에 딱 앉아있던 고양이인 거임 그래가지고 가니까 내 발이 툭 기대가지고 계속 만지다가 왔어 그냥 좋겠네 하고 또 그 옆에 걔랑 맨날 두 마리에서 같이 다니고 그 까만 색깔 장아시는 고양이 같이 생기고 있는데 걔는 못 만짐 맨날 계단 위에 올라가있어 자 봅시다 매일 틈은 바로 차에 쉬겠다 그냥 그래 개장수가 잡아가거나 그냥 보신탕집 할머니가 어떻게 보신탕을 먹고 왔지 대체 자 2x 플러시 3y 2x 플러시 4y 그리고 이게 y이니까 y가 3y가 아니고 3하기 8임 앞에꺼는 여기 x가 그냥 그렇지 10임 그러면 이것부터 풀어주면 돼 3, 8, 1임 8, 3 3, 9, 27임 빼기 3, 3 24, 24 24 24 더하기 2 x는 12임 방정식이죠 저울이다 맞지 워잇 그러면은 양변을 똑같이 하면서도 2를 나누셈 2를 나눴쓸 뭐임 x 더하기 14는 12 나누기 2임 매직 청포도 나왔어요 24는 좀 낮은 게 있다 할거임 자 그러면은 아니 아니 왜 아니 왜 2x 플러스 24는 아니 책 12잖아 맞지 맞어 나누면은 이렇게 나눠지는 거잖아 아 그렇네 응 그런 어 어 자 그러니까 얘도 14 나오면 10이지 엄마 언제 왔어? 10이고 10이고 거실에 니 때문에 어 선풍기 돌려놨으면 끄고 가야지 아 그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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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침서가 8번으로 들어줬잖아 쏘리 쏘리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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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자주 먹지 말자 만드는 여자가 뒤에서 쑤시고 있는데 있잖아 어 나 이거 아닌데 아 아 꼽고 있는데 아무리 뭐 과일은 세척할 수 있지 몰라도 어 맨손으로 꼽는거 요즘에 다 위생장갑 하나는 끼고 꼽는데 맨손으로 꼽더니 그 손으로 뭐 어 어딜 긁어놨는지 긁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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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을 막 이렇게 긁고 또 그 손으로 꼽고 있는 거야 그냥 그녀니 미쳤다 아니 그 인스타그램에 찍어가지고 그 대표 대표 태그에서 올리면은 하니가 한 500개 줄이고 쉿 아이 들어보라 젊은 년이 미생관념이 없어서 안 보이는 데서 꼽는데 안 보이는 데서 무슨 짓을 하겠냐 녹음 되겠어요 wości 자주 먹고 말자 이제 이 перu 보렷지 계속해 봅시다 보내라 응 엄마가 그 얘기하니까 몸을 꼼꼼히 해 자, 깜짝 놀라기 조금 보면서 먹어요 조금 보면서 먹어요 조금 보면서 먹어요 5X-Y 5X-Y 소리만 들어요 녹음하고 있어요 다 있어요, 아나니? 다 했어요? 컴퓨터 종류장 교육 교육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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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 남은 면은 가만히 있습니 소울 좀 더 줄여주세요 네 소울 좀 더 줄여주세요 고추냉이 자, 이거 꽂아줄 수 있습니다 소금 대추로 누가 샤워했냐? 응 드라이비어가 좋지 한 번만 먹읍시다 어쩌다 이런 답이 나온 걸까? 보세요 바로 40 빼기 이번에는 3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로 나눴어요 네거티브 2로 나눴어요 2로 나눴어 부호가 일관되는데 바뀌었는데 20 Y는 15 Y는 네거티브 Y는 15에서 네거티브 2로 네거티브 2로 네거티브 2로 네거티브 2로 네거티브 2로 응 네거티브 2로 네거티브 1로 네, 네, 네 안, 안, 안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거, 이거 없애셈 플러스 6 하면 16 4X는 16 X는 오 얼마지? 아니 근데 진짜 잘 안했어? 진짜 잘했어? 저번에 세븐이만큼은 비닐장갑을 좀 더 많이 넣을 것 같아 아니 근데 비닐장갑을 껴도 긁으면 거의 세고 그래도 베개는 그런 거 시원하게 안 긁혀서 이거 쌈이 셀꺼야 응 4 minus 4 y minus 4 y negative 4 y minus 4 x plus 3 알아서 하세요 아나 나머지 아나 안 가나 다 먹었습니다 아나 아나 알아서 하세요 4 me 음 그 alert 으 아 아 아 힘들다 예 네 감정을 다스리기도 힘들어 지금 많은데 으 아 아 아 녹화중이다 ok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먹었지 으 지금 원래 공부하고 있었는데 타오로 오는 바람 지금 유튜브 보다 아 계속 유튜브 하셈 마이너스 2까지는 맞아요 맞죠 근데 X가 뭐고 네거티브 3이지 3 더하... 마이너스 3 더하기 3은 그냥 0 아님 그럼 0 2 곱하기 0이잖아 아 그럼 0이네 응 4래 4 뭐 있는지 아 힘들다 다음에 그거 있거든 퀴즈 있거든 퀴즈 딱 한 문자만 풀어오자 응 저거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응 떨어졌다 뭐가? 저거 벽에 걸린 거 여기에 뭐 걸렸지 여기에 유리가 원래 원래 저렴 때 있었다 아 응 Y 플러스 2이 시골을 X 네거티브 마이너스 4 네거티브 3 타임스 X 마이너스 4 아 그렇게 해 그렇게 해 컴플릿 컴플릿 내가 이제 가졌으니까 이제 하자 이래 좋게 얘기하면 되지 타 잘하고 있는데 탕으로 때문에 이래 사고 탕으로 응 탕으로 응 응 두고 세 번 얘기하는 기도답게 갔다 온 사람은 딱 덥게 갔다 온 거 이상한 엘리베이터에서 미친 여자 하나 봐가지고 어 엉크하지 뭐 엘리베이터 누구인데 원래 이상한 여자 하나 정신병자가 있는 거야 진짜 뭐 했었는데 일하고 없길래 나는 어 외국 여자인가 이랬더니 나 지금 그 행동도 좀 이상한지 그 여자 유명한지 뭐하고 있었다 누구 그 하지마 우리 일요일날 마주치하지마 응 응 은채인가 응 은채 엄마가 이리 보더라 아니 아니 처음에 뭐라고 했어 그 여자를 그래보다가 너를 마주와가지고 내가 내가 아 이랬는데 그 여자랑 이리 보더라 엄마 유명한 여자 같아 자기 라인에서 엄마 처음에 뭐 뭐 했길래 외국인인 줄 알았다고 응 응 오빠 도와줄 거야 그럼 외국사람인 줄 알았지 아 이거 같다 끝나고 갑시다 내가 비정상인 여자네 응 아 인강을 보고 갑시다 그 쌍드 아파트에 살면 이렇다니까 자기 녹화 되고 있어 엄마 다 똑같은 불평불만 응 열심히 하세요 롯데캐스 할때도 이상한 사람 많았다 마찬가지 마이너스 3X라고 하나 3X 마이너스 3이라고 응 응 그래 이게 맞지 작은 것도 감사하고 즐겁고 긍정적인 걸 가르쳐야지 공부가 뭐가 중요한데 응 이 때문에 막 인상은 씩 풀리고 가지고 칠해봐야 되고 응 마이너스 3X2X4잖아 맞지 응 그래서 10 이제 계속 계속하면 되겠네 12 막무동을 하더라 응 응 맞아 그래 다 이제 즐겁게 살아야 된다 그냥 이제 driving 이게 힐을 왜 지었나냐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죠 뭐 난 그냥 울골불골확chat 감사합니다. So, OK, OK.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